아 정말 대단하죠 요새 정말?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17번째 본상 시상입니다 뱀뱀씨에게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33회 서울 가요대상 본상 이분들이 엄청납니다 NCT DREAM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NCT DREAM은 ISTJ로 음반과 음원 모두 1위를 선물하며 4관왕을 차지하는 등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는데요 정규 3팀으로 선주문량 490만장을 돌파하며 발매 전부터 자체 최고 수...체를 경신 초동 역시 365만장 우우! 네 우선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소월링인 NCT DREAM 안녕하세요 NCT DREAM입니다 소월링인 NCT DREAM 팬컷 멋지다 형진아 팬컷 정말 2024년의 시작을 이렇게 너무나 에너지를 많이 받고 이렇게 좋은 상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올해는 진짜 저희가 다시 또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마인드를 다시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저희가 열심히 할 테고요 그의 시작을 이렇게 본상으로 서울 가요대상에서 이렇게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і 좀 더 감사하고자 고마워 고마워 그리고 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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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et 2020년, 주다시아 신경과 흥미로워 카쿠카 땡큐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NC3입니다 정말 이렇게 공식적인 장소에서 2024년의 첫 요드림을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드림! 요즈아 할인! 정말 우선 네, SM을 비롯한 우리를 위해 늘 고생해주시고 안 보이는 곳에서도 항상 힘써주시는 저희 네오 프로덕션부터 해서 저희 모든 직원분들에게 이 상을 같이 나눠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멤버들도 너무 고생했다고 얘기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 시즈니도 작년에 너무너무 고생했다고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아까 한 해 동안 엄청난 사랑을 받은 팀에게 준의상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새삼스럽게 되게 그 말을 듣고 정말 올해 더욱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팀이라는 걸 꼭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그 사랑을 멀리 멀리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팀이 될 수 있도록 늘 열심히 한 NCT Dream의 모습 많이 많이 지켜봐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삼스럽게 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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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훈련으로 너무 고생한다면 renting самый 수 stops 한번 감사합니다 사실 solution 둘 중에 주셨을 пять 정말 잘하실 수 25년이 이 woman 있단 feminine ็iro 땡큐, 벤컥! 사랑해요? 네 어쨌든 우리 SM 가족 여러분들과 그 다음에 우리 매니저 형들 그 다음에 스텝 누나들 정말 다 감사드린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일랜드 낙낙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올해 새로운 앨범들을 낼텐데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그리고 곧 봐요 오케이 그리고 또 저희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드림이들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말 큰 상 주신 서가대 많은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매해가 지날수록 항상 저희가 쓸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주시는 우리 시즈니 여러분들 항상 너무너무 감사하고 올해도 건강하고 모두들 상처받지 말고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2024년 새해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NCT DREAM였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NCT DREAM 대상 수상 축하드립니다 앵컬 무대 준비 부탁드립니다 네